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0.4% 떨어지면서 6개월 연속 내림세가 지속됐고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4%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농추산물의 경우 축산물 가격은 올랐지만 채소류와 수산물 등이 내리면서 2월보다 3.8% 하락했습니다.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과 철강시장의 시황 악화로 석유제품과 1차 금속제품 가격이 내리면서 지난달보다 0.6% 하락했습니다. 전력과 가스, 수도 등은 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2월보다 1.4% 올랐고, 서비스 역시 온수와 금융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0.2% 상승했습니다.